니가 영혼이요? 아 진짜 영혼이요. 어 여기 왜 오냐고! 왜 오냐고! 내가 원데드에 걸리면 내겠는데? 내가 왜 원데드야! 야! 내가 왜 원데드야! 내가 왜!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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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건 못한 필요야 알? 나 지인코라 아까 진짜리 레전드였다. 야! 미친을 해버렸어! 버헬일아! 뭐야! 버헬일 바뀌었어! 그것이 버헬일의 수준이다. 보헬일 수준! 보헬일! 야! 그 땐 뭐야! 보헬일! 너가 안 죽였잖아! 좋았어! 놨다! 보헬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보헬일아! 보헬일아! 뽀뽀뽀뽀! 뽀뽀뽀! 뽀뽀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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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쿤이 왜 죽었어! 하하! 뭐야, 뭐야! 쟤는 왜 요미할까라 미친! 진짜리! 지가 지졌어! 병신새끼! 뽀뽀뽀뽀! 뽀엄! 뽀엄! 하하! 아, 다 뽑힌다고! 아, 무렘옥 간다. 가자! 보헬일아! 뽀뽀뽀! 뽀엄! 뽀엄! 뽀뽀뽀엄! 앙데! 한대 맞췄어! 잡아! 형언이야? 형언이는 못 참지 레알 형언이 어딨어? 뽐뽐뽐뽐 뽐뽐뽐뽐 나아악 멈춰라 어저 너무 일찍 끝났는데 캐친하면 없었어? 내 성공찬에 내가 맞았어 병신새끼 아아 기모티 미친새끼 구독해서 존버 찾아 아 나 더러운 놈들 존버를 하다니 여기만한 데는 없지 나한테 오지마라 나한테 오지마라 영혼이야 그러면서 내가 걸리면 레전드임 나는 왜 걸리는 건지 모르겠어 엉데드를 빙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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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서 여기 진짜 여기서 내가 또 엉데드 걸리면 형언이 안다 나는 형언이다 나는 영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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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영혼 요잇 빨리 버릴냐 다 털어라 저러고 있냐 저러고 있냐 나도 전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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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엘 dust 버릴 rho신 뭐여 왜 젊 yani 왜 버릴리 soit kop어 30 아니 버릴리 안 되겠어 니 모륜 Dzert 같은 llg 니 모륜IV 보헬이 뭐야 왜 절로 가 올라오지마 보헬이 뭐야 왜 보헬이 새끼 절로 가고 있는거야 요잇! 아니 보헬이 새끼야 안되겠어 니들이 모르는 곳으로 가야겠어 니들이 모르는 곳으로 가야겠어 니들이 모르는 곳으로 가야겠어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빰빰 보헬이 뭐야 정말 추하네 보헬이 드래곤새끼 저게 맞네 저게 맞네 병신새끼 저게 맞네 병신새끼 저게 맞네 병신새끼 저게 맞네 병신새끼 안녕 이걸 못봐 병원이 뭐야 못봐 야 딩크님만 죽이게 해줘 소원님만 죽이게 해줘 소원님만 죽이게 해줘 이게 내 소연이야 소원이야 방구를 왜 뀌어 방구를 왜 뀌어 방구를 왜 뀌어 방구를 왜 뀌다고 병신아 그러니까 그래서 강아! 강아! 나이스! 한 대 때렸어? 나이스! 나이스!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봉쇄줘? 봉쇄줘? 어 핫이 뭐야! 진짜 여기 다구리 까는 거 너무 재밌단 말이야. 그치 뭐야! 뭐야! 아 진짜 식상하다 정말. 이게 나 따라오면 형언이야! 나 또 걸리면 안 된다! 야 나 이거! 야 나 여기 또 언제든 걸리면 게임 끌거임! 위헌 언제든 개같네! 언제든 걸리면 나 진짜 게임 끈다! 언제든 걸려서 유튜브값 뽑자! 나 언제든 걸리면 진짜 리얼로 게임 끈다! 나 끈다 했다! 언제든 걸려서 유튜브값 뽑자! 끈다 했다! 뭔가 이번 판은 나일 것 같아. 이번 판은 나일 것 같은데? 나이스 나 아니다! 우와 이게 맞네? 야 형언아 나 따라와봐! 형언아 형언아! 나한테 와봐 형언아! 나한테 와봐 형언아! 나한테 와봐 형언아! 무딩쿤이라고! 응! 여기 있자! 형언아 여기 지레 깔고 있자! 여기 있자! 나 계단 밑에 하나 깔아놨어! 여기 있자! 여기는 못 오거든! 아니 거기 올 수 있어! 아니! 갈 수 있어! 거기 계단 안 가고! 어 그래? 어 거기 무적은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몰라서 여기 있는 거야! 사다리 있자! 사다리! 아니 니네 왜 자꾸 일로 오냐고! 병신들아! 아 이 과일이 못 믿겠어! 아니 둔둔아 형언이 옆에 있을래! 여기 지갑! 아니 왜 일로 오냐고! 이거 거기 3층이나 짜져 있으라고! 여기 왜 오냐고! 어이 뭐야! 3층이나 짜져 있을 것이지! 일로 왜 오냐고! 아 이거 진군이 혹시 뉴비야? 여기로 못 와? 여기 뭐다? 형언이야? 뭐야! 뭐야! 오케 잡았어! 이 거! 뭐해! 이제 죽어줬어! 야 어디 있었는데! 야 치키! 이거 오케 이종! 비건 이대기! 야 비켜봐! 어 너도 방패구나! 똥통 배치기 뿜! 난 기모띠 배치기! 뿜! 방패 깔아 놨죠 형아! 내가 어떻게 방패 깔아 봐 봐! 야 치키는 진짜 형언이답다! 야 치키는 진짜 형언이답다! 야 치키는 진짜 형언이답다! 인트에 비켜! 인트에 비켜! 여잇! 여기로 진짜 못 와? 나이스! 여기로 진짜 못 와? 아니 진짜? 놔! 야아아악! 응? 야! 나 왜 죽어! 그렇지! 야! 야! 우리 팀 뭐하냐 진짜! 형언이답다! 야! 형님! 형님! 야! 야! 우리 팀 뭐하냐! 형언이답다! 우리 아니다! 버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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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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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버드랭노임! 버드랭노! 버드랭노! 아 진짜! 안녕! 버드랭노! 버드랭노!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형언이 안녕! 하하하하! 형언이도 그.. 됐었어? 언제도 됐었어? 해결지셨잖아! 왜? 버드랭노! 안녕하세요! 어이 시발! 도끼 미신! 미니 형언!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무튼 형언! 아무튼 형언임! 아무튼 형언임! 아무튼 그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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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왜 가만히 있음! 아니구나! 하하하하! 자 이제 여기다가! 이쪽 계단에다가! 팡패! 하하하하! 하하하하! 방패를! 뿅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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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쿠는 개인주의야 내가 너를 희생해서 살았다 너를 희생해서 너를 희생해서 너를 살렸다 나한테 죽어줘야겠지? 딩쿠는 어딨어? 딩쿠는 나한테 죽어줘야겠지? 딩쿠는 내가 희생해서 죽어줬으니까 나한테 죽어줘야겠지? 딩쿠는? 내가 지만 안 봤어도 난 너를 죽였었어 이 나쁜놈, 이 개인주의자 자식 쓰레기 야아, 이게 안 맞냐 야 아염의 호흡 원무 파바댧 파바밤 우레노치카 유패 뇌브라우스 야, 아염의 호흡 원무로 머리를 달라는데 안 죽었어 역시 최강 김쿤이답다 아.. 아.. 우리도 지가로 하다시 때 보라우스! 야, 호영의 호흡 M1으로 머리를 잘라는데 안 죽었어. 역시 최강 김쿤이답다. 하하하하 왜 이렇게 잉 끈다, 나. 자세히 가야가. 안 걸려줘. 하단히 하지 마, 가자. 야, 누가 오세요. 어, 보일. 보일이네? 아, 개보여서. 안녕, 보일아. 귀여워요. 너! 인투부 이거 봐봐! 인투부 이거 봐봐! 나봐봐 나봐봐! 이거 뭐야? 내가 완벽하지? 어. 야 너 봐봐. 해도 불합데 이 새끼! 어. 꿀보기 싫어. 병신새끼 저걸 죽네 ! 병신새끼! 멍청한 새끼 저거! 정언이라고! 울림 났다 뭐야 날 죽여라 날 죽여라 이번들 내 기무지를 쓰지마 안 기무지 저거 왜 들었누 내 기무지만 쓸 수 있어 야 인투유 어딨어 이거 어딨어 한조야 한조야 야 얘 여깄다 여기 어딘데 여기 노란색 2,000본물 어림도 없다 암 아 아 내가 지금 몇매 죽는거지 여기가 무한열차인가 난 무한열차 레게노네 오레와 랭고크 댄스 유로지코 내가 잊지마쓰 여기 있는 상대사진이 남지않아 어디 죽을꺼잖아 죽고밟고있다가 유로지코 내가 잊지마쓰 인사를 하는데 죽이네 쓰레기새끼 저거 오레와 랭고 오레와 랭고 꿀받네 신받네 그치 기분 더럽지 이게 아까 내 기분이야 오레와 랭고크 댄스 경완아 한대 맞췄다 한대 맞췄다 나이스아 아이고 랭고크씨가 죽었어요 아이고 아니 랭고크씨가 죽었어요 뭔데 멘에퀸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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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고크 댄스 멘에퀸껏 왜 나야 왜 나야 왜 나는 나갈거다 멘쿠쿠쿠쿠쿠쿠쿠퀸 멘에퀸껏 kurk씨 죽지마세요 새롭다 콘텐츠를 오는 돈으로 기어내 자 오늘의 컨텐츠 여기서 끝이구요 다음에 또 병신같은 컨텐츠를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